~~ ~~ ~~ ~~ ~~ ~~ ~~ ~~ 자, 이거면 이제 레이드 토벌! 일단은 고기혼부팅이 되기 시작할 수 있는 후면이에요. 워낙 야심차게 선택을 주기 때문에 고기혼부팅이 많이 궁금하시고요. 오늘은 지금 회의자들과 함께 오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일단은 외침정타를 우리 아발랑치에 어그로를 풀어서 오늘 맞아주면서 어금통 레이드로 되어야 되는 거고 주무에만 아발랑치에 대한 크게 생활한 스킬이 있는데 두 가지의 바닥과 환경 수준은 절대 많이 많아요. 아, 그럼요. 일단 한 번 빨리 하시는 분이 좀 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스토리가 걸린 경우도 있고, 네, 눈두리구가 있다는데, 그러면 일단 부족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쉬워요. 일단 전방을 하는 대로 대상하는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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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약에 저만 저렇게 뒤로 치면 소몸이 어려워지고 볼 수 없으시면요. 몇몇 부정대는 떨어졌어요. 네. 마침 원래는 진심하기듯 아아아아아아 결국 분결판이 맞으면서 아발란체 체력은 아직도 294,000이 남아요. 그렇습니다. 저런 수업을 사용하자는 큰일 났는데요. 네. 아, 지금 아발란체가 또 일단 한 번 분결치기 시작하면서 사실 내면 3이 되면은 밑으로 다 부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걸 좀 잘 견뎌내면서 소몸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분결 스킬을 여럿 차에 맞았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약간 공개하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와입니다. 특히 나는 2번, 3번 선수는 좀 더웠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3명도 참고하실 수 있는 욕구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해야 이제 그, 콜라운이 길어 어떤 기술을 쓰는 데는 정확히 해줄 필요도 있는데 네. 지금은 양도 그런 분이 더 안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분할인 것 같은데 네. 이거 혹시 ATVT 분할? ATVT 분할이 아니에요. 네. 아, 표시를 보고 아... 그게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네. 스킬을 남아 할 때도 높아야 돼요. 그렇게 위주로 본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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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한 손을 쳐들고 네. 공격팀이 일상이 되었고 먼저 택밥으로 참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난이도 있는 영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 무디를 통해서 일단 매치고 차측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신의한 순간이 된다고 생각해보고요. 네. 한 번리스에서 두 분이 들어가야겠다. 아,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경기를 마치고 우리 두 BJ들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죠. 네. 자,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인터뷰를 했다 치고 네. 했다 치고 네. 자, 이제 세븐단 시툴 상품을 드려야 되죠. 그거 승민팀 저렁에는 이제 아일리 피규어를 하늘 피규어 승민팀 저렁에는 아쉽지만 그래도 승민팀 저렁 아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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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합니다. brushes 한 번 더 해주셔서 한 번 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슬픈 아이스크로 시리즈컨대 이제 인사드리기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레이드로 한 번 더 봤었는데요 이거만 봐도 확실히 세븐다이 제가 어떤 느낌으로 표현이 됐는지 설명을 할 수 있었어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을 보여줬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고요 어 신기한 게 아니에요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븐다이 축구 외에도 다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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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